안녕하세요. 생명과기 한정철입니다. 이번 시간에 만점 시퀀스 오리엔테이션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만점 시퀀스는 RGB와 더불어서 형제 같은 컨텐츠인데 부 제목은 킬러문학 모의고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면 어떤 점들이 느껴지느냐 일단 첫 번째로 아 기본 문항에서 실수로 틀렸거나 까먹어서 틀렸거나 이런 게 마음에 걸려 그래서 다음번에 복습을 할 때 틀린 거이지로 복습을 하면서 기본 문항 틀리지 말아야 되지 근데 사실 공부하다 보면 어떤 공부를 할 수밖에 없냐 자연스럽게 내가 평소에 잘 풀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 위주로 풀게 되거든 근데 그래서는 안 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이면 대부분 개념 강의를 완강하고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연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거야 쌤이 지금 만점 시퀀스 킬러문학 모의고사 OT를 찍고 있지만 우리가 킬러문학에 대해서만 매몰되면 안 되고 RGB 기본 문항 훈련도 함께 병행을 해줘야 돼 기본 문항을 실수 없이 잘 맞추는 것이 점수의 근간이니까 그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킬러문학 훈련에 의미를 부여해줘야 된다 노력, 꾸준함, 긍정적인 태도, 체력관리로 여러분들이 현재 잘 공부를 하고 계실 텐데 이것과 더불어서 이 만점 시퀀스가 어떠한 효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자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킬러문학에 대한 꾸준한 문제풀이 연습 킬러문학이라고 하면 내문학인데 그것이 다 유전 문제입니다 세포분열 쪽에서 한 문제 사람의 유전에서 두 문제인데 하나가 형질교배에 달아난 가계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연변에서 어려운 하나가 출제가 됩니다 이 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주제별로 테마별로 연습을 했다면 이 네 문제를 이제 꾸준히 매주 다양하게 계속 접해봐야 돼 모의고사의 환경처럼 일반적으로 수륜생명과학은 기본 문항을 우리가 실수 없이 스피드 있게 풀어내야 되지만 기본 문항을 스피드 있게 풀어냈다 하더라도 남은 시간에 킬러문학 4개를 우리가 실수 없이 정확하게 간결하게 풀이가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낯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륜생명과학은 핵심문항에 대해서는 파워 즉 낯선 문제에서도 시작점을 우리가 효과도로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문제풀의 루틴 그리고 정확도 높은 풀이 그리고 간결한 풀이 아무리 우리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더라도 5분 10분 한 문제 걸리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어떤 문제를 내가 풀어냈다 하더라도 풀고 나서 항상 찝찝한 게 뭐야 너무 오래 걸리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철철개념 또는 MDGC에서 종종 얘기를 했지만 강사의 풀이는 이해를 시키기 위한 학습을 위한 풀이인 거지 시험장에서의 현실적인 풀이가 아닌 경우가 많다 그래서 수업을 들을 때 납득을 한 정도에서 가고 꼭 강사의 풀을 모방할 필요는 없다 라고 했던 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발전적으로 선생님 강의에서도 강사라면 이렇게 풀어줄 수밖에 없지만 수험생이라면 이 정도 선에서 풀이를 마무리하시고 또는 이 문제의 경우에는 수험생이라면 시험장에서 이러한 접근도 괜찮지 않겠냐 수험생으로서의 풀이를 제안해 보고 싶은 그러한 방향으로 수업을 할 거야 어떤 강좌와 함께 병행하는 게 좋냐면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자료분석의 기술 이 자분기나 만시나 핵심 문항 어렵다는 킬러문항에 대한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수험생의 풀이를 풀이에 대한 것도 함께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는 거야 본격적으로 일주일에 3회를 소화해 주시고요 4월, 8월까지 이 시기가 가장 이상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5개월을 잡아봤습니다 총 60회고 시즌 1, 2 각각 30회입니다 수강 대상자의 준비 사항은 첫 번째 철철 개념 강의를 완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수강생이었으면 본인이 원래 들었던 선생님의 핵심적인 스킬이나 논리 부분들은 숙지한 상태에서 그리고 제 강의에서 특히 핵심 문항 같은 경우 강사마다 풀이 방식이나 언급하는 단어들이 다소 다를 수가 있어 그래서 듣다가 불편함이 있으면 철철 개념의 킬로로직 파트는 여러분들 수강을 부분적이나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출 1회독을 해 주시면 가장 이상적이고요 자분기 수강과 함께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분기에서는 제가 막전위 근육 유전 파트에 대한 유형별 정리 방법, 시작점 루틴, 그리고 풀이 방법에 대한 팁들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 강의에서 만나던 인강 수행생들도 함께 고민하고 배우는 거지 배운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떻게 되겠어? 연습을 해봐야 되잖아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교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만점 시퀀스인 거야 그리고 RGB 병행을 추천해 드립니다 RGB 기본 문항, 기본 문항이 점수의 근간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만점 시퀀스는 어떤 문제로 이루어져 있나요? 기출 문제가 들어갔나요? 최근에 Q&A 보면 문제 구성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 100% 자작 문항이고 한총철 연구실에서 최근에 사용했었던 과거 우수 문항들과 그리고 일부 신규 문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모의고사 형식이고요 한 해당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시즌 1 틀은 각각 30회씩이고 매주 3회 격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각 회별로 목표 시간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목표 시간 내에 시험장에서의 풀이처럼 완성량의 풀이보다는 수험생들께 풀이를 해보려고 하는 게 1회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채점 후에 해설지를 읽어보시고 전문항 강의 수강을 통해서 풀이 과정을 교정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자기가 틀린 문항만 수강하게 되면 맞춤 문항에 대해서는 풀이가 계속 발전하기 쉽지 않단 말이야 센 풀이가 여러분보다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의 풀이도 핵심 문항 같은 경우 한번 봐줄 필요가 있어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서 내 풀이가 더 좋은데 그럼 그걸 그냥 쓰시면 돼 근데 내가 고민했던 것보다는 한종수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 저 부분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맞춤 문제에서도 확인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지 그것을 우리는 2회독이라고 하자고 강의 수강을 그리고 체크포인트를 메모해 주시는데 해설지를 제 풀이 과정에 근거해서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해설집 자체를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을 또 따로 쓴다기보다는 이 문제에서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3회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생각해 봐야 될 체크포인트들만 메모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풀이 과정을 다 쓰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달 두 달 뒤에 내가 이 문제를 다시 풀었을 때 예전에 풀었던 그 풀이 과정들을 풀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 좀 더 실력이 나아졌을 때니까 나중에는 그리고 이제 부교제를 활용하실 때는 철철 개념 필기노트에 두 권인데 그 중 한 권이 킬로로직 편이 있어요 그 킬로로직을 활용을 해서 복습을 하면서 이 핵심 문학 킬로 문학 모의고사 만점 시퀀스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촬영 및 업로드를 말씀드리면 개강이 이제 3월 30일인데 3월 30일 날 먼저 OT가 들어갈 거고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는 3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촬영은 4월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제가 그리고 매주 2회씩 2회 이상씩 올려 드릴 거고 업로드를 확인할 때는 물론 이제 알림 신청을 내놓으면 알림이 가긴 하지만 그냥 규칙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매주 월요일 업로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4월 4일부터 확인을 해 주세요 그리고 완강 시점은 제가 이제 휴강 기간이나 또는 시간적 여유가 나면 이제 강의를 좀 더 많이 촬영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 좀 적게 촬영해야 될 때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촬영이 진행된 다음 완강의 시점이 윤곽이 보이면 그때 제가 추가 공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학습을 했다 하더라도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 계속 그 지식은 휘발됩니다 그것을 억제하고 막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복밖에 없죠 그래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습을 하면서 계속 꾸준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반복을 해달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반복만이 만점을 완성할 수 있다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라고 믿어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만점 시퀀스 오리엔테이션은 마무리를 하고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